안녕하세요. 신혜성입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이번에 저의 연말 공연 연말 공연이 있는데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또 여러분들의 정말 엄청난 사랑에 힘입어 또 한번 매진을 이뤄내왔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매번 이렇게 공연할 때 관심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부서져라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매번 공연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또 특별히 이번 공연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짐한 무대를 많이 준비했거든요.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인데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거 좀 힌트를 드릴까? 재밌는 무대, 즐거운 무대, 신나는 무대 그리고 굉장히 또 감성적인 무대까지 정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. 여러분들 꼭 기대하셔도 좋고요. 여러분 날짜 다 아시죠? 12월 30 그리고 3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. 31일 날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카운트다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정말 올 한 해 마무리 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. 또 매진 파워를 보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공연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봐요.